잡았다! 땀은 10번 더! 오늘도 많은 오정을 잡아보자고 그래야죠 비바람 엄청나게 굴려봤는데 어? 이거 굴린 것 같다 오!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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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다 터졌네 터졌어 우리 인원 날씨도 괜찮아 바람이 캠핑에 적은 바람이에요 바람만 안 불고 비대령이 괜찮은데 바람이 치킨 쪽이야 비하고 바람 비하고 바람 같이 부는 건 조금 좀 약간 캠핑할 때 별로 안 하죠 바람 겁나 불긴 합니다 지금 지금 13호 태풍 꼰대의 영향으로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날라가고 여러분들 아아아아악 캠핑에 최고적은 바람이야 바람 그런데 비하고 바람하고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되는데 비바람은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어 틈이 오! 날아간다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바람 너무 세다 낙지 안 날라가기 때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바람이 조금 덜 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벽이 막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낚시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카드요? 카드챱이 안 하네 고등어나 오빠 무조건 카드챱이래 카드챱이 있어? 아 카드챱이 있어 아 그럼 됐다 다행이다 그냥 누웠때에다가 카드챱이 달아? 누웠때에다가 카드챱이? 어 그렇게 하면 돼 누웠때에 카드챱이? 네? 새우? 누웠때에 카드챱이 새우? 그겁니까?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고등어 신나게 담아봅시다 나 나 나 나 나 바람이 가보세요 아 이거 왔어 아 나 나 나 와 잡았다 또 봐 뭐야 고등어 아닌데 얘 얘 뭐야 얘 뭐야 바로 잡았어 이거 뭐야 어 얘 뭐야 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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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잡았어 어 잡았어 여러분 심판다 심판다 어 얘 뭐야 콜라기야 얘가 얘가 콜라기예요 어 콜라 먹자 맛있겠다 어 콜라 먹자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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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콜라기래 여기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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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바로 나오고 바로 나왔어 우와 대박 여기 포인트 완전 포인트 응 응 Pis 아 응 어 응 아 below 까 correl 눅 눅 눅 눅 눅 눅 눅 바늘만 쫓아올네 고등어 자랐어 여러분 핏갈등은 고등어 핏갈등은 고등어 자랐어 근데 얘 되게 힘이 센 고등어 얘는 폴락 새끼인 것 같은데 얘는 놓아줄게 너무 쪼그맣어 오빠 얘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얘는 새끼는 놓아줄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여러분 또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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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슬슬 시작이다 와 박수 박수 또 물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간다 조심 두 마리 오우 이 새끼들 아니 얘네들 비례고 있어 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2소 아 고등어 써놔야 되겠다 아 얘가 방송을 안해 오우 얘는 원래 이렇게 힘이 세 오우 되게 되게 힘이 세다 고등어 넣을게요 고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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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고등어 미소 세 개 잡은 거 넣을게요 어 어 попад다 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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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. 조심해, 조심. 조심, 조심. 여러분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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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물에 빠질 뻔했어. 물에 빠질 뻔했어. 오늘 고등어 많이 먹게 생겼다. 아, 이거 걸렸다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그럼 이제 고등어 구이랑 고등어 헤쳐서 먹읍시다. 오늘 우리 차랑 연결해서 한포 좀 칠게요. 자, 메뉴를 정합시다. 비 오는데 어떻게 삼겹살을 먹을까? 삼겹살에... 안주거리는 도토리목도 있고, 김치전을 해도 되고. 뭐 하려고 하면 할 건 많아요. 삼겹살을 먹을게요. 삼겹살 고고. 아, 비 오는 날 삼겹살이라고? 삼겹살 죽겠어요, 여러분들. 삼겹살 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삼겹살 고고. 아, 비 오전부터 계속 왔었어요. 오전부터 계속 왔었어요. 비가 남아 이름부터 다 소리 짠데, 이걸 어떻게 하라고. 나 배꼽이 터진 거 아니라고 짖지 말라고 배꼽이 안 터졌는데 왜 짖어 쌈추가 묽어질까봐 쌈추를 넣었어요 쌈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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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괜찮겠군 형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아 예 맛진 선생님 어때요 음 맛있어 나는 묵은 식인데 싸먹어 여기 폭우 내리고 있어요 우와 폭우 터진다 아 폭우 터진다 아 폭우 터진다 겁나 폭우 터진다 아유 먹크림이에요 어서와요 가까워요 겁나 폭우 터져 우와 아 입소리때문에 목소리 안 들리는데 아 입소리만요 입소리 마이크를 가까이 댈게요 여러분들 예 맛진다 아 이곳에 오는 곳은 뾰 뾱 뾱 펄 그 땅 차 위에 텐트를 쳐놨어요, 하드톱 텐트 분위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, 저희 어떻게 했는지, 보이시죠? 이렇게, 위에서 자고 이렇게 우리 카피 다 먹었으니까, 도코레모 케이크로 축하합시다 겁나오네요 도코레모 케이크야, 도코레모 케이크 날아봐, 이게, 우와! 도코레모 케이크 도코레모 케이크 도코레모 케이크 안 망가졌어 도코레모 케이크 오늘 진짜 힘들다 뭔가 느낌이 있고, 질서고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 음악 도토리무침에서 우선 술 한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우리 오빠 와인 갖고 왔잖아. 와인 먹자. 와인 잊어버릴 거니까. 비오는 난 도토리무침가 와인이지. 술 안주로 도토리무침. 시집에서 사는 도토리무침가 똑같은 맛 납니다. 뭐은거야. 여러분들 없을 때는 병목을 날려서 먹어야죠. 빼면 빼려고 하면 안 돼서 호루께로 들어 놓으면 된다고 했잖아. 근데 잘 들어가나 그게? 와인병 딱이 콘텐츠 하는 거야 술 먹는 거 아니야 냅다 해볼 건 없고 죽은 거 다 있었는데 쓰지는 않으니까 몇 개월 동안 다 합동님 딱 다 그냥 치워버린 거야 된다 된다! 된다 된다! 아이씨! 부러졌다! 옳지! 치웠어? 여기서 치웠어 자 여러분 와인 한잔 할게 아이씨! 한잔 하십쇼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안 잘 이끌어 주시고 잘 도와줬고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자리까지 온 거 같아요 저희가 진짜 고비는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려칠까 하는 고비도 있었습니다 시청자도 안 나오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캠핑 방송이라고 했는데도 진짜 정말 둘이서만 얘기하고 있고 이럴 때가 정말 많았대 감사합니다 저 왜 울어 이 양반아 저 왜 울어 이 양반아 감사합니다 아 기뻐서 울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텐데 저희랑 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고추 떨어진다 자꾸 울며 고추 떨어진대 고추 떨어진대 저거 어떻게 생각해 저거 좋아서 저거 좋아서 저거 좋아서 저거 좋아서 저거 좋아서 감사합니다.